동영상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고 이제 갈 거예요 에이 좋았는데 벌써 가게 되네 가게 되네요 가기 싫다 가기 싫은데 가야 돼요 올라가 올라가 되게 많네요 아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가이드를 열심히 해준 우리 세비 반갑습니다 고마워 아니에요 용광입니다 고마워 우리 스페인이시로 한마디 해줘 어... 너무 좋아요 김재정님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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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르겠지만 고마워 그만큼 고마워 고마워 . 어머, 오사 시키는 거 아니야? 회사에서? 아니, 이게 회사가 시킨 일이 아니라 내가 하자고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진짜 싫다 가기 싫다 떠나기 싫다 떠나기 싫어 아, 맛있겠다 자, 저희 가서 단체사진 찍을게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되게 매력 있는 나라야 진짜 나중에 방송 꼭 보세요 아, 죽여요 나중에 꼭 보셔야 돼요 드론가는 이게 본인이 직접 병화하지 못하는 이상 방송 영상으로만 여러분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너무 너무 재미있어요 진짜 보면서 와, 이 소리 나온다 와, 이 소리 나온다 진짜 꼭 오세요 한국은 몇 시지? 한국은 지금 몇 시야? 진짜 진짜 얼른 와요, 얼른 와서 찍고 가게 우리 단체사진 찍는데 팬분들이 단체로 사진 찍는데 안 돼? 몰라 얼른 우리 찍어 얼른 마무리 해야 되니까 빨리 찍자 여러분 빨리 와요 여러분 모이시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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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인다 눈이 못 되겠어 우리 너무 일자로 서 있는 거 아닙니까? 내가 앞에 앉으세요 축구선수 축구선수 확신이 должно 아니 저기 누가 하면 도착해야 될 것 사면 한다고 도착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꺼 약간 어떤 거? 어떤 핸드폰으로? 이제 TUX님 오셔urez 감독님 왜 거기서 꼈으세요 우리 좀 더 뭉쳐볼까요 길가 안나올거같아 우리 왜 이렇게 더불어 하시라고 저 갈게요 저기 저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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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비행기를 26시간 타고 그 다음에 한국에는 시간이 늦이 12시간 우리보다 늦으니까 빠르니까 36시간이 순섭되네 37시간 파이팅해서 가겠습니다 파이팅 안녕 1200 ... ... ... 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